지코리타 지코리타 일류 아이 아이 좋아 와 보스도 슬라임이야 이보다 행복할 수가 있을까 드로도 환상적이네 1층인데 외체력 44임 와 보스 슬라임이니까 독 진짜 잘주네 보티다 보티 아 와 맹독 너무 부럽다 아 아 아 아 예산된 도 명독에 독보션까지 아 네에에에에에 아 그래도 귀집이 있어서 첨만 다행이네 아 시 whales GREG 하 하 다는 하 하 바로 와 병경독 공격 비타 비타 아이고 가지님 아이고 귀하신 분이 정말 귀하신 분이 오셨네 아 아 약댐이었네 아 또 그만 나오라고 똥둥 엘리트 하나 더 갈까 드루어 나올 차례네 너들 왜 쏟아옴 새치기였네 새치기였네 건무자발 건무자발 휴 건무자발 이리 또 Type 티파 건무자발 건무자발 아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5 6 4 5 5 7 꽁꽁 쓰는게 낫겠지 그저 감탄만 나온다 아직 그는 신인가? 신 그는 가지인가? 와 타타타타 거짓같다 거지라이크 겨 아이 미기 드론이야 진짜 얼태이가 없네 벤젓 어땠은? 견절 어땠은? 하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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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폭 좀 예 강폭이다 아 안돼 유즈비도 빠졌네 아이씨 아니 체력 열심히 한 끼우면 뭐냐 그냥 위로 한번 족치면 바로 납작해지는건데 견돌 칼퇴 견돌 칼퇴 그냥 쓰는게 더 깔끔했을까 귀치피야 뭐하냐 아지님 제발 아지님 고마워요 아 장화주는거 봐 장화시는 사이리 신발 세트 효과 좋아야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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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를 위해 위드 위드 얘네들 오늘 되게 많이 보는 것 같다 이 부분은 희린들과 함께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은 희린들과 함께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은 희린들과 함께하는 것 같다 눈이 마주치면 포켓몬 승부 근데 나는 포켓몬 없는데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감지되었습니다 제발 저한테 팔아주세요 고철을 갖다 파는 게 낫지 않나 내가 야생 포켓몬이었구나 치코리타 강폭 까까 앱 도 강화해봤자 건무나 강화하겠지 저녁 강화해봤자 사랑 like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정보 치포리타는 박사님한테 받을 때부터 운송박치기를 쓸 수 있다. 따라서 사일런트 따위보다 강하다.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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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타임. 어 이거는. 커피 오자. 이제 검부가 좀 생겼으니까. 엘리트 잡으러 갈 수 있겠지. 검부기 안 잡히네. 아이고 이거 보스에서 이렇게 나오지. 아니. 쓰레기 게임 진짜. 어떡하지. 뭐하지. 상점 피하려고 윙구츠 쓰는거 진짜. 엄청 꼽네. 엘리트 잡으러 갈게요. 엘리트 잡으러 갈게요. 엘리트 잡으러 갈게요. 공공격 피하기. 엘리트 잡으러 갈게요. 엘리트 잡으러 갈게요. 엘리트 잡으러 갈게요. 공공격이면 총공격답게. 엘리트 잡으러 갈게요. 엘리트 잡으러 갈게요. 에헤리czas respond. 아 이거 Perché 도끼는 데. 팽이 어따 쓰냐 또 팽이 0되냐 마무리가 좋을까 설치가 좋을까 건보가 좋을까 굳이 아기야 굳이 아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망겜 커피백에 아니 왜 회상함 강화해야지. 뭐 별 문제나 있겠어. 와 독팩이었네. 뭐 별 문제나 있겠어. 어무어어어어. 아우. 표본 디스커스팅 그래도 여기서는 표본 일상이나 하겠다 비싼 버터를by나 하는 쪽에 스태프 아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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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업체도 이겼죠? 정말 쓸모없다 하이 고의미 없다 하이 고의미 없다 하이 고의미 하이 고의미 퍼퍼 진짜 귀신같이 일뎀 막네 진짜 뭔 경우야 이건 또 진짜 어떻게 해서든 일뎀을 막네 하이 고의미 하이 고의미 하이 고의미 가지가 총매좀 뿌렸으면 잡는건데 가지는 총매를 뿌려라 아찌 이게 뭐야 서슴지 않는 서슨 나이스 마무리 마무리 나 마무리 베아줌 피니시시 생강이 딜차이가 나긴 나겠나 소리를 제대로 안 된다 도망가고 수고하니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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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들 때려도... 칼들 때려도 되는데 방구 할게 없네 흔 까 까 아 으 오 네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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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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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까까는 안 물어요. 한 돌 밸류. 한 돌을 적한테 쓸 수 많이 있었다면. 내 독 가르기. 내 독 가르기. 오늘 달팽이 한 번도 안 나와나? 오늘 달팽이 한 번도 안 나와나? 광고 가르기. 광고가 보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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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저것도 다 있으면 아싸 요거 아으 요번 꼴 매기 싫어 주판 나오고 앉아있냐 주판 나오고 앉아있냐 호호 호호 안돼 개도 강호하지마 인마 소멸을 돼서 카드 줘야 되는 애를 강호했네 아 렛츠 스테이 숙양 스테이 렛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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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제 고동변역이다. 마법에 쏟아 호동. 들어오지자 쓰레이어 칠에 나온 것 같기다. 이 속에 뭐야. 이 속에서 만나요. 이 심장에 담긴 철학을 하시겠어요? 위치비로 연탄은 박을텐데 난탄은 뭘로 박냐. 이 속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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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고 그만 나와 다 잡고 그만 그릇 덕분에 이만고 와우 와우 와우